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싸워. 말이 많네. 너는 싸이온 형이다. 잘게 받아라. 반말을 그냥 써버리네. 그래도. 아. 고맙다. 이랩 딱 찍으면서. 좋네요. 광철 심장 갈게요. 맞을뻔. 맞을뻔. 새구리 날까? 맞을뻔. 어? 뭐야 이거. 아. 어 여기 있잖아. 뭐야. 뭐야. 계달리가 계속 탑 쪽이네. 뭐야. 계달리가 계속 탑 쪽이네. 좀. 자. 뭐 신발은 뭐 가야 되지? 좀 볼까? 신속신을 가는데요 님들? 장인식으로 가. 장인식으로 가. 이게 맞아. 장인을 믿어. 왕전사 가주세요. 북미 싸이온 장인식으로 저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템트리를 그냥 복사할거임. 따. 따. 잘 만한데 이거는? 와 이거 왜 이렇게 세. 보임? 갑니다. 가요. 오케이. 잉스. 일단 잡았음 님들. 아. 아니 이게 안 돼? 뭐. 되는구나. 따. 오 나 좀 센데 님들? 따. 따. 레드 레드. 따. 오 이거 왜 이렇게 세.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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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근데 나 제약골드가 안 붙었네?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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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니 이게 왜 죽니. 억울해요.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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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심 좋아요. 나 안갈게 얘들아. 까비. 아이고 다 죽으면 어떡하니. 뭔일이여. 뭐. 왜 다 죽은거야. 다 죽은거야. 따. 나무 끈 느낌으로다가 그죠?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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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. 매우 강한데?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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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체를 사오죠 이거는? 암, 마리온데? 에라 모르겠다 몰라 일단 밀어 케미나 사우자고 간다 출발 출발 에라 모르겠다 야 들어가 넌 어플이잖아 이게 탱커지 바론 먹다 바론 뭐야 어어어 와 대박 상대가 먹음 어둑함 초비삼 박 아니 이게 무슨일이니 나랑 군 같이 맞은 사람이 누구지 왜 같이 맞았지 여기 같이 있으면 안되는데 아쉽네 그죠 아 아 아 아 헤헤헤헤 따 에라 모르겠다 오는 사람 있나? 제드가 오려나? 알파는 적 있는데?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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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쭉 갈걸 아깝다 그쵸? 나 이거 어떡해 얘들아 도와줘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앗 따 따 따 따 나쁘지 않아? 야 출격 말파이트 혼자로 절대 못 막지 이거 말파이트가 만약 미드로 간다? 그럼 나 여기 밀어버린다? 어어? 여기 아무도 안 막아? 설마? 어어? 우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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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절대 궁을 같이 맞지마 따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싸이온 사기네 북미 싸이온 장인이 괜히 막 티어 높이고 그런게 아니었네 그죠? 캬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받은 피해량 캬 이거거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탈에 간 피해량 그래 이 맛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남 죽어준다 그래 시간 많이 썼으니까 내게 안맞아? 아니 이게 왜 안맞은? 네이스 옆으로 잘 피했죠? 의도치 않았지만 저건 죽는거야 그냥 다 다 다 다 다 다 가능? 아 불가능 많이 깠다 그래도 아 너 왜 전멸이 있니? 이게 테리우스야 이게 테리우스야 어때서? 그럼 집탐 잡을 수 있어? 다리우스야? 상자 잡기 좀 빡셀텐데 여기서 어? 어? 어어? 좋다 나도 전멸이 있다고 이 녀석아 좋다 오 네이스 바텀 나 가야돼? 잘 빠졌잖아 뭐야 이거 어? 오케이 따 따 따 불만? 줌줌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아 아 싸이온 너프가 아니었더라면 너프를 당해가지고 어? 좀 위협한데? 어? 어? 나 센데? 나 와 이걸 그냥 귀환을 하네? 절대 절대 바로 안 깨지 대기해 마구 태우기 뭐야 이거 어? 으취 갈게요 빙 들어왔구나 어 어 허허 아니 이지가 그냥 자살을 하는데요? 자살 이지리얼인데? 자살 사이온이 아니라? 그거 뭐임? 그냥 죽었어 죽었어 아 아 마구마구 카이팅? 어? 아 아 어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뭐임 이거 여기 있잖아 따 풀잼 어 좋은데 아래쪽 나 이거 일단 밀게 얘들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다리우스 노플 근데 이 다리우스가 이 아래쪽에 합류를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멸이 사이온을 담는데 안쓰이고 한파에서 어 뭐야 아니 상대는 뭐임 님들? 뭐임? 이걸 서렌을 왜 함? 참 맛이 없네 뱀 앱 ㅇ 깽 앱